네, 그럼 마지막으로 장태수 위원님의 결담 들어볼까요? 세상이 바뀌었데이 오늘 하는 이야기가 시청자분들도 좀 불편하게 생각하실 수 있을 테고 지방의원들께서도 불편하게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근데 이 불편함이 사실은 민주주의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지방의원들께 기대하는 우리 주민들의 생각과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거 우리 지방의원님들께서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선거가 있을 때면요 늘 공약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하곤 합니다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보면 주로 개발 공약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유권자로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를 들면 지방의원의 경우에 과도한 개발 공약을 내세우는 건 집행의 권한이 없는 분이 집행 책임을 지겠다는 것과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거라서 안 져도 되는 책임을 억지로 지시려고 할 필요는 없고요 그 집행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단체장이 그 권한을 잘 사용하는지 행사 과정과 결과가 시 국민들께 좋은 방향으로 나타날지에 대해서 참견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이렇게 이제 역할하시는 분들이 지방의원들이기 때문에요 지방의원들의 기본적인 역할이 무엇인지 출마하시는 분들도 한번 생각해 주셔야 되고 유권자들께서도 저 사람은 저를 권한이 없는데 저런 약속을 해 저거는 선거용이구나 이렇게 판단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지역 유권자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을회관 하나 짓는 것까지 이 모든 선출직들이 다 자기가 했어요 심지어 자기 임기 전에 착공했던 것도 중공식에 가면 자기가 한 거예요 이런 식의 평가를 우리 주권자들이 좀 똑바로 할 필요가 있다 그럼 저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역할은 이런 것 같습니다 보도 뒷굽이 닳도록 좀 샅샅이 누비면서 정말 우리 사회에 필요한 몸에 와 닿는 이런 조례 한두 개라도 개정하면서 임기 4년을 마무리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었던 모든 비판으로부터 오히려 박수라는 선물이 돌아오지 않을까요? 가만히 있어도 꽃길만 보장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권자가 반성해야 되는 거죠? 제도의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거냐면 지방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같이 선출합니다 그러니까 유권자가 바라보기에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역할에 대한 혼동이 있습니다 게다가 공략까지도 흡사하게 나오게 되고 견제와 감시가 지방의원의 고유 기능이라면 얼마나 저는 지방자치단체장을 감시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렇게 감시해왔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려면 단체장을 뽑는 것과 지방의원을 뽑는 게 시기가 달라야 됩니다 시민의식이 이렇게 성숙돼야 된다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데 우리 시민들은 한편으로 보면 아직까지도 개발지상주의에 빠져 있어요 따라서 후보자들도 똑같이 그 지향에 맞게 공약을 내놓게 되죠 주민의 삶과 이익과 지킬 때는 아주 소소한 공약들을 꺼내놓으면 아주 하찮게 생각하는 거예요 금직한 걸 꺼내놓으면 그 생각이 대단한데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쩌면 시민들의 의식과 후보자의 의식이 같이 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공약의 방향도 우리 행정의 방향도 근본적인 궤도를 바꿔나가야 된다 이런 입장에 있는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